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줄여주겠다는 대책이 해마다 나오지만, 정작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많죠. 부산시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행정을 지원하는 기관을 따로 설립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 이번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황대웅 기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행정 지원청을 설립하겠다고 나선 것도, 기존의 업무 경감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반성에서입니다. 1979년 교원 업무 간소화 지침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원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 1월 신설되는 학교 행정 지원청은 42명 규모로 방과 후 학교 운영이나 기간제 교사 채용 등 학교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이관받을 예정입니다. 기존의 교육 지원청과 달리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해 업무를 요청하기 쉽도록 했습니다. 교원 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부산교총은 교육청의 새로운 노력을 환영한다며 성명서를 냈지만, 전교조 부산지부는 기존에 분산된 업무를 합친 것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업무를 둘러싼 교사와 행정직 사이의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학교 행정실 지원센터로 바꾸고 아예 행정실의 업무를 가져가라, 차라리. 그러면 교원이 하고 있었던 행정실의 업무를 드디어 학교 행정실로 넘기고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별도의 지원청까지 설립하고 나선 부산시 교육청의 시도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